뭐야 설마 처제님.. 처제님.. 택셀라고? 뭐야 우와 와 게임 종료 시켰는데 게임 끝내버리네 그냥? 10대 10 아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펠코 저지하십시오 아칸님 안녕하세요 아칸님 안녕하세요 아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까비 아래 일부러 안갈 것 같은데 허리 찌르라고 포기 하나 더 있어 스포를 어 뭐야 아이고 흑마님도 11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핀요저가 있다고 아래스 앙큼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있다 앙큼님 추천 감사하구요 유튜브에 찬성님 처음 스포 하려면 어떤 영상부터 보면 좋나요? 배우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뭐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엠포랑 이렇게 총 쏘는 방법이랑 스텝을 잡는 영상이 있거든요 우선 그것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올린 제 설정 영상이 있어요 스포 설정은 이렇게 하고 뭐 컴퓨터 사용은 이렇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천사님 근데 지금 스포를 시작하시는구나 퍼펜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박근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처제 아 처제 아 처제 우리 아 우리편 아 네네네 지금 시작하셔도 제 생각에는 잘하시는 분들도 금방 또 잘하시거든요 게임을 이게 조금 꿀템이 아닐 경우에는 좀 강대가 심한 게임이기도 한데 일단 하시면서 좀 재미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오 일단 스타트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스포가 지금 나왔으면 저는 진짜 배그 못지않은 갓게임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아쉽죠 요자분들도 많이 줄었고 요자분들도 많이 줄었고 아 진짜요 노템 훈병 캐릭으로 키우셔서 3등하네 아 쟤 화질이요 잘 못하는 사람이 제가 아직 컴퓨터가 사양이 지금 방송하는데 완벽하게 최적화된 그건 아니라서 제가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컴퓨터 사양 좀 올리고 화질도 최대한 잘 나오게 한번 해 볼게요 아직은 제가 이대로 해야될거 아 게임 자체가 그렇다고요 아 게임 자체의 그래픽을 말씀하시는구나 아이고 우영님 안녕하세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미사일부터 저희가 주로 하는 맵이 4개를 자주 해요 4종맵이라고 하는데 미사일부터 데캠 가스 위성까지 이렇게 맵 4개를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악술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려놨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아우 뭐야 뭐야 가게 주목이 막 돌리나보네 주목이 막 돌리나보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흠 흠 흠 흠 정답게 일단은 차팔 다 바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슬슬 슬슬 큐템포가 불을 뿜어야 됩니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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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왕이지? 오케이 짜주세요 기계에서 나오지 아 저 중옥으로 왔더니 이번엔 다시 반 너무 오랫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느낌 쎄한데? 제발 계속 끄지마! 와 개구 제발 개구를 계속 보네 네이트원 대하네요 요새 네이트원 쓰시는 분이 있나? 아 저는 이제 봤어요 올해 29입니다 한영이 형이 저보다 4살 많아요 올해 3땡입니다 8팔 올림픽 전생이시죠 제가 스포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제 스포 양력도 올릴게요 13살이 잡겠다 어 이게? 됐어요 아 그 폭 저거였나? 갑자기 구름이 안보이네 와 건디박스 폭인데 맞습니다 원숭이띠 여기 완전 밀레저한테 이제 해외이 사실 위성은 공격부터 시작이라서 주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기계를 밀었나 자 일단 맛보기로 삥하나 흘려놓고 자 쓰나보니 먼저 가야죠 저거 이런건 오케이 나이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습포도 맨날맨날 달리면 뒤칠수 있어요. 한 번씩 쉬어줘야 감칠맛이 생겨요. 저게 꿈에 있어? 아 이건 뭐 김줄줄줄줄줄아. 차라리 옥을 갑시다. 뭐야..설마 처제님.. 처제형님.. 택셀라고? 뭐야.. 우와.. 게임 종료 시켜나는데 게임 끝내버리네 그냥.. 10대 10